여러분 지혜사랑이비 짤짤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어떤 거냐면 찬바람이 싹 부니까 또 그렇게 결혼들을 많이 하더라고 세상에 주말마다 결혼식을 많이 많이 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오늘의 영상은 가을 하객룸 특집 가을에 또 언니에서 결혼식 있는데 뭐 입고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언니 결혼식 하객룩 아이디어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또 컴팩트하게 딱 다섯 가지 룩으로 제가 코디한 거를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 하객룩으로 이제 당당하게 결혼식 가보자 레츠 고! 잠깐 바로 이제 벗어버릴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니트 조끼를 매치했는데 요렇게 말고 사실 요런 느낌이 정석이잖아 요렇게 블루 셔츠 같은 거에다가 요렇게 그레이 요런 롱 스커트를 매치했는데 요 그레이 롱 스커트가 요게 굉장히 소재가 좋은 그런 양복 재질 예를 들면 이제 아버님 양복 재질 느낌이라서요 여러분 요게 굉장히 좀 차분하면서 느낌 있는 느낌이에요 요렇게 셔츠의 스커트 매치는 너무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조합이니까 제가 아까 입었던 니트 조끼를 이 위에다가 레이어드를 해봤어요 요렇게 레이어드를 하면은 뭔가 사실 셔츠의 스커트 그냥 뭐 알 수 있겠지만 니트 조끼 하나 입어주면 뭔가 살짝 조금 귀여우면서도 뭔가 포인트 될 수 있는 그런 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요렇게 셔츠의 스커트만 입기는 조금 심심했을 때 요렇게 니트 조끼 하나 입어주면서 뭔가 포인트 되는 코디로 요렇게 하객룩을 가시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요렇게 니트 조끼 요렇게 라이어드 해서 요런 룩으로 한번 입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느낌으로 요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브라운 그냥 1.5cm 그냥 기본 페니 로퍼 스타일인데 매치했을 때 그냥 어떤 룩에도 너무 예쁘고 슬랙스에 사실 요거 매치해도 예쁘고 데님에 매치해도 예뻐서 요렇게 그냥 스커트에 요 로퍼 조합으로 요렇게 한번 첫 번째 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룩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요렇게 셋업 스타일로 입어봤어요 제가 오늘 하객룩 코디를 약간 셋업 위주로 좀 준비를 했는데 요 두 번째 착장의 요 그 특징은 뭐냐 하면 완전 그레이 톤으로 싹 한번 맞춰봤다 요런 느낌으로 입어봤는데 어떤가요 여러분 그 미니 스커트를 입고 싶은데 뭔가 살짝 다리를 너무 살색이 많이 보이는 게 크게 다리를 내놓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약간 반 스타킹을 이용해야 뭔가 반 스타킹이라든지 롱 부츠라든지 요런 거를 이용하시면은 훨씬 더 뭔가 그 종아리에 대한 그 부각 종아리에 대한 그런 중심을 뭔가 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 요런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거든요 약간 박시한 그런 느낌이라서 딱 그 미니 스커트에 이런 거 매치해주기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은 미니 스커트인데 뭔가 자켓도 너무 짧고 뭔가 핏되는 그런 자켓이면 살짝 뭔가 제가 봤을 때는 비율이 좀 안 어울릴 것 같거든요 근데 요런 뭔가 조금 엉덩이까지 요렇게 다 덮어주는 길이감에 좀 박시한 자켓에다가 요런 미니 스커트를 매치하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요 길이감을 좀 뭔가 이렇게 자켓이 좀 보완해준다고 해야 할까요 약간 고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요렇게 매치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저는 이렇게 미니 스커트에 자켓을 딱 매치해서 입는 걸 좋아하는데 요 미니 스커트도 사실 여러분 요게 이렇게 플립스 형태의 미니 스커트거든요 요런 스타일의 테니스 플립스 스커트를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 약간 골프 스커트 중에서도 요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오래오래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소재와 그런 마감 그 다음에 재봉선 요런 게 딱 그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30대도 충분히 요런 미니 스커트 매치할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가져왔고요 20대는 물론 30대 40대까지 어떻게 보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라는 느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키작녀이신 분들 제 키가 160인데 저보다 좀 더 키가 작으시거나 고런 분들이 요렇게 입으시면은 굉장히 키가 커 보이고 다리도 길어 보이고 비율이 좋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키작녀 분들께도 추천해드리는 착각 세 번째 룩입니다 세 번째도 제가 새것처럼 요렇게 수트 스타일로 한번 입어봤는데요 여러분 뭐 말이 뭐합니까 요렇게 올블랙 올블랙 뭔가 수트 스타일로 확인력을 입어주면 사실 뭐 시크함은 따는 감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요런 좀 슬랙스 팬츠에다가 블랙 자켓을 매치해가지고 요렇게 한 룩처럼 한 양복 새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요렇게 입어왔는데 사실 이 자켓이랑 이 팬츠는 같이 새것으로 나온 제품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들 우리네 모두 장롱 속에 블랙 자켓 하나씩은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블랙 슬랙스도 다들 가지고 계시니까 블랙 슬랙스에 블랙 자켓에 그냥 정말 simple is best, classic is best라는 말이 있듯이 한번 클래식하게 풀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요렇게 한번 입어봤어요 그래서 아예 블랙 요 자켓에 블랙 슬랙스에 블랙 로퍼까지 맞춰서 그냥 all black 저는 살짝 인간미 있는 뱃살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뱃살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렇게 핀턱이 잡혀있는 제품들은 사실 약간 아랫배가 있으시다 하시면은 요 핀턱이 이렇게 볼뜩 튀어나가서 뭔가 이 아랫배가 좀 더 강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핀턱 팬츠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핀턱 팬츠도 제각각 각기 나름이다 그래서 우리의 아랫배를 잘 숨겨주는 핀턱 팬츠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편견을 버리고 항상 도전하자 열려있는 자세로 모든 옷을 임하자 라는 느낌으로 핀턱 팬츠를 이번에 매치했는데 얘는 아주 아랫배를 좀 싹 잡아주면서 그렇게 막 여기 골반이 막 이렇게 넓어 보인다거나 뱃살이 막 강조된다거나 그런 느낌이 좀 없더라구요 요거는 살짝 모집같은 원단이거든요 엄청 이렇게 울, 모가 섞인 살짝 겨울에 입을 수 있는 두꺼운 원단인데 너무 찰랑거리는 그런 원단의 요런 팬츠를 잘못 입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랫배 두각이 있을 수 있지만 요 팬츠는 그렇지 아니하였다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저는 사실 키가 160cm이지만 키작려 분들한테도 추천을 하지만 사실 키가 크신 우리 늘쓰이니 170cm 언니들 동생들도 충분히 너무나 매력적으로 입으실 수 있는 오버핏 착해시다라는 느낌으로 말씀드리면서 다음 착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이제 셀더, 셀더 코디 3번색은 요런 느낌으로 한번 입어봤어요 요거는 사실 방금 보여드렸던 블랙, 올블랙 눈에 자켓 컬러랑 슬리스 컬러만 바꿔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워낙 쿨톤의 색깔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거의 못 입을 때 쿨톤 계열을 많이 입는 편인데 제가 요렇게 웜한 턱 입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요런 가을가을 웜톤 수트 입은 거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제가 그동안 편견이 있었다 왜 그동안 웜톤 컬러를 시도하지 않았느냐? 왜 시도할 생각을 안 했느냐? 역시 인간은 매일매일 편견이 시달린다 이런 느낌적으로 제가 이번에 요렇게 한번 코디를 해서 영상 찍어야겠다 하고 코디를 했는데 너무 맘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요 컬러들을 입었을 때 얼굴이 떠고 있다거나 누래고 있다거나 하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또 한번 느꼈지 아 사람이 진짜 편견 덩어리 속에서 나와야 한다 우리는 뭐든지 새롭게 해보셔야 한다 라는 느낌으로 준비한 상장이에요 서른이 많이 깁니다 뭐 항상 그렇듯이에요 여러분 브라운이지만 살짝 회기가 도는 요런 자켓에다가 요 팬츠는 완전 브라운 브라운인데 조금 더 웜한 톤이 많이 섞인 고런 컬러의 이 핏턱 팬츠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요기다가도 또 러퍼는 또 요렇게 브라운 로퍼로 바로 그냥 브라운 로퍼로 달아서 요렇게 딱 톤을 맞추는 느낌으로 요렇게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요 자켓이 여러분 굉장히 좀 박시하고 이렇게 엉덩이까지 다 벗는 기장이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약간 자켓을 너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 펴서 이 소매도 저한테 살짝 긴데 이렇게 입으면 살짝 뭔가 좀 답답해 보이고 약간 바보 같아 보일 수 있는데 그런데 저는 약간 소매도 저는 이제 셔츠 소매도 롤업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자켓 소매도 롤업 해주면 이쁘다 그래서 살짝 불규칙하게 그냥 요렇게 롤업을 해가지고 살짝 한 요정도까지 걷어주세요 반 정도 그러면 훨씬 더 사람이 뭔가 액티브해 보이고요 뭔가 되게 일일 잘해 보이고 뭔가 되게 센스 있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어금방하게 입는 게 아니라 요렇게 좀 롤업을 해서 약간 요렇게 시크한 스타일로 입는 거 좋아합니다 약간 좋아요 그래서 요렇게 코디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착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진짜로 웜톤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는 거 진짜 느껴지시죠 여러분 이번에도 정말 웜톤 분들이 소리지를 그런 컬러감의 아이템으로 준비했는데 사실 결혼식 하면은 뭔가 원피스를 좀 많이 입게 되는데 원피스에서 벗어나서 저는 이제 이제 부츠 그래서 가족 부츠를 한번 신어보자는 느낌으로 가면 어떨까 해서 요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아까 제가 입었었던 그 미니 스쿼트에 요거는 다른 컬러거든요 요거는 살짝 모카 핏이 도는 그런 모카 컬러의 스쿼트인데요 여러분 여기다가 요렇게 살짝 부담스럽지 않은 부인에게 캐스미얼 캐스미얼 니트 밤새 캐스미얼 니트를 이렇게 매치를 하고 또 요런 베이지 컬러의 부츠로 이 톤을 싹 한번 맞춰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좀 블랙 부츠라던지 좀 어두운 고등색 부츠라던지 그런 것도 매치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러면은 너무 좀 뭔가 좀 어두 칙칙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 느낌에서 살짝 요 종말이 부분은 베이지 컬러로 조금 경쾌하게 잡아줬다라는 느낌으로 매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렇게 입고 가면은 어깨에 옷 잘 입는다 저여서 무부야 진짜 센스있다라는 느낌으로 하견본 연출 가능하실 것 같은 부분이신데 어떠실까요 여러분 마지막 무까지 한번 꾸며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요기서 마치도록 하겠구요 저는 또 다음에 재미된 영상으로 텐션 챙겨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지금까지 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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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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